와 여기는 거짓말쟁이의 집이에요 뭐죠? 비가 안 온다고 하더니만 엄청 쏟아지네요 그러게요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여기 발리 누나네 집에 왔어요 아 희뽀 같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막 완전 다 젖었어요 비옷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젖었어 우리 발리 누나네 집에 다 같이 모이기로 했어요 일단 마녀도 또 빗자라 타고 올 거예요 박수 먹기로 했거든 그래서 비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지금 아 이제 그쳤으니까 다 모이자 이러고 딱 왔는데 와 다 인나다니까 뭐 나 비를 맞았네요 박수는 먹을 수 있을까? 그래 마녀가 도착했어요 반갑다 반갑다 안녕 서로 카메라 돌대고 인사하더라고요 야 너도 비 맞았지? 아뇨 저는 카레 타고 왔어요 너 차 타고 왔어? 오토바이도 타고 자랐어요 와 배신감 쩔어 배신감 와 아니 뭐야 발리 누나도 하나 들어 저 삼각비가 거지가 돼가지고 저희가 오늘 수민약비치에 있는 해변에서 그 해변에 진짜 맛있는 박수집이 있대 발리 누나의 제보예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거기를 가고 싶어가지고 안달 복다를 놨다가 오늘 날을 딱 잡은 거야 그래서 저 멀리 사는 마녀랑 저는 덴파살을 살고 또 발리 누나는 여기 르기안 쪽에 살거든요 셋이서 막 세 꼭지점에서 이제 뭉쳤지? 근데 아직 비가 오고 있어요 거의 끝없어요 아 그래? 먹을 수 있을까? 그럼요 박수를 먹고 나면 또 이렇게 온대 온대 간식거리 파는 아저씨가 또 출연한대요 잠깐 와서 식품 팔고 가는 아저씨라 만나기도 힘들대 과연 오늘? 과연 오늘? 너무 떨려 떨려? 나도 다 걸려 죽어 아니 근데 마녀야 도착해서 한 번 앉기라고 하지 그러니? 아니 난 뭔가 온통이 그냥 못 가야 되겠다 저기 이 집 처음 오신 거 아닌가요? 어 처음 왔죠? 처음 왔는데 유튜버니까 오늘 킴발리누나마녀 킴발리누나마녀 야 나 어저께 블리준을 만났잖아 그래서 막 얘기하는데 얘를 아는 거야 응? 응? 아니 나보고 나를 안다고 아 그 친구 뜨만 루쭈 나를 안다고? 누구지 누구지 진짜 누구가 있지만 약간 살짝 미친 거 같다는 이러면 영상에서 보고 영상에서 너를 봤어 아 진짜? 진짜 기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약간 이렇게 이렇게 되네 빌라갈대? 어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어 어 얘기해줄래? 평소에는 그냥 비아서 아자인데 안녕하세요 카메라 있으면은 도라이라고 얘기해줬어요 어 어 어 어 어 어 그래도 아직 회색이긴 한데 그 정도면 한 2시간 정도 우리의 길잡이 음 회색이긴 한데 오늘 회색이네 문 많이 열었네 참고 참고 마오 박수 야 야 가사네 가사네 응? 넌 3 예 스위스 야 왜요? 쭈피 하이 아로야루 예 커피? 두부랑 안될거죠? 두부랑 박수하자 넘어서야 될까? 오랑발리 하림이 뭐 먹은 박수 나이 빨리 야 나한테 사야 아장 나겠구만요 하림이 포커스 비킹빙이 어떤거야? 오 박수 우와 인약반나? 기대하던 박수가 나왔어요 아우 보물이 아주 깔끔하네 그쵸 여기 쌈발라서 먹으면 아주 맛있겄어 여기 쌈발라서 먹으면 아주 맛있겄어 난띠빵 되게 진짜 되게 투명하다 맑은 국물이네 잡사바 잡사바 너넨 쌈발만 넣었냐? 저는 그냥 본연의 맛을 좋아해요 아이고 맛있다 아 그래? 양이 적네 근데 이렇게 더 얼마에요? 1500원 진짜 많아 김 발리 마녀 누나 같이 먹은 박수를 먹으러 왔는데 여기 더블시스 비치에는 내려온 전설이 한가지가 있어요 뭐야? 뭐야? 돌아치지마요 전설이 갑자기 전설까지 이 아저씨를 만나면 복권을 사야되네요 갑자기 와서 10분만에 사랑을 흘려놓고 사랑을 주는 온대온대 파는 아저씨 있거든요 오늘 꼭 만나고 달려고요 아직 만나요? 맛있네 야 너는 다 안 넣고 먹는구나 네 언니 혹시 10초도 넣어요? 아니아니아니 10초는 안 넣어요? 10초를 넣어서 먹으면 또 더 맛있대요 이거 완전 맛있어 완전 맛있구나 맛있을 수도 잠깐만 여기를 한 번도 안 와봤어요? 왜? 여기 그 뭐지? 자와 자카르타 사람들 맞아맞아 맛있다 그리고 발리의 그 젊은이들 내게 인기 장소 데이트 젊지 않았어 네 네 젊지 않아서 안 왔었나 봐요 아니 아까 비가 왔어도 좋은 것 같아 약간 선선해 야 여기 앉았으니까 코로나 아닌 것 같아 여기 오늘 사람 없는 거예요 오늘 되게 많아? 꽉 차요 그리고 저기서 라이브 돼요 아 오늘도 오늘은 여기다 응 너무 놀라 하려고 그러네 아 갈수록 저는 아까 고양이 카오랑 같이 요리가 라이프 시프트 할 때 자면 되겠네 완전 풀잠! 침대가 작거든 대자로 잘 수 있어 풀잠! 한 번을 안 해 그럼 지금 오늘 남편이 한 새벽 1시쯤 올 것 같은데 돌아가요 차 타고 근데 안 왔어 아저씨 함박우스 아저씨가 가격을 말을 안 해 내가 내 곳이 불안 바하지 않아 아 진짜? 내가 얼마 드렸어? 2만 원 원래 이거 이거 하나만 원래 오 메추리알? 이것도 안 먹어봤어요? 어, 해변에서 안 먹어봤어 이거 박수용에 넣어서 먹어도 맛있어 으아아아아아 쉽는데? 대기가 대기 제가 더 많아 아오 깻잘 안 먹었다 음 저게 더 많아 아, 더 많아 나, 더 많아 나, 더 많아 짜증나 제가 비키디 친구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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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비키디 숙소로 바하자 JAPAN 이게 무슨 카페에서 모아 놓고 이게 무슨 카페에서 모아 놓고 이게 무슨 카페에서 모아 놓고 헤벨에서 며칠 하나 먹고 아리니 이따 비키디듀 맛있는데? 이거 까서 여기다가 국물에 타고 그래야겠다 해변에서 박수장 사례하겄네 돈 많이 벌겠다 손님이 이렇게 많으세요 이런데 왔다 갔다 탑이 있어 지금 31분 앞으로 29분 안에 그분이 오시면 잘 들어야 돼요 그 말을 그 말을 잘 들어야 돼 불레가 없어 지금 아납이 사다 불레시 아저씨가 나타났어요 온대 온대 에이 사야 똥부 좋아자 좋아자 하나 둘 집에 갖고 갈 거예요 언니? 아니 나는 아니야 인기 폭발인데 아우 물어봐 어디 가 아저씨 어디 가요? 어머머 뜨거워 아저씨 어디 가 이게 그 유명한 온대 온대 똘렁 좀 한 사뚝 달리 오시온대 귀살라고 온대 온대 오우 오우 멋있어요 그랜 다닐 온대 너무 뚝뚝뚝해 연예인 볶아처럼 맛있어 맛있어? 어때요? 제 말이 거짓말이에요 진짜에요 맛있어? 인생 온데 혼자야 진짜 죽었네 진짜 나 먹은거야 미안해 널 그렇게 실례하지 않았어 이 아저씨 여기 근처 사시는 거 아니에요? 오우 대박이에요 어머 파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온대 온대 먹으러 왔는데 사실 너무 잘 있을거라고 생각 못했거든요 엄마 아저씨 엄마 로또사 오늘 로또사해야되고 로또사야되고 대박이야 진짜 이거 정말 맛있다 이게 그렇게 맛있다고 하는데 이걸라기 마음으로 cept화 Bubble 오 오우 짜네요 성공! 성공! 아, 완전 대만족 바람 다 싸요 저는 있는 사실은.. 진실대가 언제 완전 신뢰가 100% 솔직히 의심했던데 나도 언급했어 이 정도까지 찍으면 맛있어 봤을 때 한 거 없었어